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 간 인천공항버스 운행이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됩니다. 인천공항버스는 세종터미널에서 매일 오전 4시 첫 차례 시작으로 하루 왕복 5차례 운행되며 세종터미널에서는 오전 4시,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는 오전 8시 35분 첫 차가 출발합니다. 요금은 세종터미널에서 인천공항 구간이 2만 2,800원이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인천공항 구간은 2만 2,200원으로 승객 추이에 따라 운행 횟수가 늘어날 예정입니다.